크리스마스에 묵히지 새벽 촬영은 힘드니까 힘을 좀 내야 되거든요 첫번째 샷아이 아 이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유 찍지 마세요 이거 저의 미적 감각이 너무 쏘고 있는 장면 아니에요? 불가살이 아닌데요? 불가살이라니요 불가살이 아니에요 눈꽃송이에요 안경 쓴다요? 고르러 갈래요? 이게 있고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뭔가 나은 거 같죠?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? 나 너무 걱정 나갔다 이게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안경이랑 모자는 맘에 드는 이유라기보다는 진짜 써봐야 돼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어야 예쁘다 이런 게 없고 제 생각에는 안경마다 핏이 얼굴에 따른 핏이 진짜 있어요 오늘은 이게 백점이 제일 좋았다고요 아우 귀여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사랑을 좋아해요 자기야 이제 핑크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난 짱 멋진 겨울 크리스마스 무드걸로 가볼게요 이제 난 조용히 할게요 안녕 액션 액션 오 진짜 소 핫걸 그 뭐야 모시기 화이팅 한 편 찍어서 아우 예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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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아이고 축축 굴대할 수 있어 축축 너무 좋은데? 귀여운 감 상큼해 상큼해 상큼한 감 귀여워 귀여워 무드인 하나 좀 가볼까요 한번 분위기 컷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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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